안녕하세요 클랩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림책 시간 오늘 음악과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달림안녕입니다 달림안녕 하야시 아키코 글그림 이영준 옴김 달림안녕 밤이 되었네 봐요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어? 지붕 위가 환해지네 야! 달림이 떴어요 달림이 떴어요 달림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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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름아저씨. 구름아저씨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달림이 우니까요. 어? 구름아저씨. 구름아저씨 비켜주세요. 달림 얼굴이 안 보여요. 미안, 미안. 달림과 잠깐 이야기했지. 그럼 안녕. 또 만나요. 아, 나왔네. 달림이 웃고 있네. 아, 나왔네. 달림이 웃고 있네. 달림 안녕, 달림 안녕, 안녕하세요. 달림 안녕, 달림 안녕, 안녕하세요. 달림이에요. 달림 안녕, 메롱. 달림이 메롱하고 있네요. 달림 안녕. 오늘 함께 읽어본 책은 달림 안녕이었어요. 우리 그림책과 함께 사용된 노래를 배워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동작을 따라하며 우리 클랩의 노래 동그라미를 함께 불러볼까요?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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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만들어요.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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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만들어요. 커다랗고 동그란 달이 떴어요. 커다랗고 동그란 달이 떴어요.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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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만들어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라미 만들어요. 우리 오늘의 그림책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 다음 그림책에서 또 만나요.